강서구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48억 2,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민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제도인 2022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제안 사업은 세계 분야 100건으로 광역제안형 27건, 구단위계획형 7건, 동단위계획형 66건입니다. 서울시 전체 또는 여러 자치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제안형 사업에서 쾌적한 녹지대를 만들어주세요, 강서습지생태공원시설 개선 등이 내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연계한 구단위계획형 사업으로 슬기로운 부모생활준비, 나는 부모다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강서구는 선택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